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핵디ANT 요리인 Mul 지주 선수는 처음이잖아요. 네. 떨려요? 설렌다. 언니들 한 번 촬영하고 왔는데 조언을 주잖아요. 저는 그러면 세상의 카리스마를 다 내가 먹었다. 그냥 바로 그냥 숨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턱선을 넣고, 그렇지. 눈 째려봐. 그렇지, 좋았어. 턱 내려, 턱 내려. 그렇지.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? 네. 뭐야. 자, 됐습니다. 굿! 자, 오케이. 자, 오케이. 자, 오케이. 아, 너무 재밌었어요.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정장 입고 또 찍어보놓은 샵이여가지고 유니폼만 입고 찍다가 정장 입고 찍으니까 또 달라 보이네요, 친구들이. 이게 다 나온다. 어때요? 월드컵 나가기 전에 선수들이랑 단체 사진 찍는데? 예쁘게 이제 준비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사진 컨셉마다 조금 다른데 너무 멋있게 나올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되고. 진짜 이렇게 월드컵 단복을 입으니까 진짜 월드컵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런 마음도 들고 기대도 되고 설레이는 것 같아요. 스페이 때 짜장면 이걸 누르셔서 우드컵 투아들은 이 헤드컵 약간 독립 hey 아, 이렇게 촬영하니깐 시간들이 어떻게 많으세요? 진짜 cabbage. 제 유리랑 처음 나간 월드컵인데, 더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. 진짜 진짜 너무 좋고 저는 정말로 아예 어제도 실감이 안 났었거든요 근데 진짜 오늘 이렇게 오늘로써 다같이 저희 선수들이 사진 찍으니까 이제야 실감이 나고 매니저는 이제 그만두는 걸로 이제 홈브 촬영 이제 들어가실게요 나오세요 너무 많은 사진 요청은 됐고요 두 장씩만 할게 둘 다 멋진 선수로 이번 월드톱까지는 매니저와 선수 매니저와 이제 연예인이 아닌 같은 선수로써 네 월드톱 임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!